괜찮겠죠?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건 몇 년 만이실까요? 카메라 앞에 서는 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무대가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5년, 6년 만에 노래를 하던 10년 만에 노래를 하던 부담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건방진 자신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, 나는 임재범이네. 못할 게 있니. 할 수 있다는데. 이제 나이 먹으니까 겁나요. 연습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오늘 소리가 제발 잘 나와줘야 될 텐데. 소리가 제대로 나오려나?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는 제 모습 때문에 그걸 벗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음악이 너무 어렵다. 노래도 참 어렵다. 음악이 너무 어렵다. 숨이 잘 안 쉬어져요, 일단.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. 창피하네요, 제 자신이. 인생에서 이제 딱 한 번, 단 한 번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의 무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무대를 만들고 싶다? 남은 시간이에요? 정말 쓰고 싶은 무대는 다 썼어요. 정말 소원은 다 입었어요. 그러니까 꿈꾸는 무대?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현실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니까 저보다는 남에 대한 생각을 전부 더 하게 됐다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.